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6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간첩단이라는 말을 요사히 잘 쓰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렇게 법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전형적인 간첩단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한 사람당 12년 세 사람이 그러니까 조합 36년의 징역형을 1심에서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수사가 공개적으로 진행된 것이 2021년부터니까 3년 지나서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더디지만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아직 언론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몇 개 언론이 간첩단 사건이라고 간첩혐의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주지법 형사 11부 재판장 김성주는 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의 고문을 맡고 있는 박 모 씨 부위원장 윤모 씨, 위원장 손모 씨에게 각 징역 12년식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결승한 뒤 충북지역 인사 60여 명을 보습하여 또는 보습하려 하고 국가기밀탐지 등 각종 안보 위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박 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 윤 씨가 북한 지령문을 수신한 사실 세 사람 등이 충북동지회를 결승한 사실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보건문을 전달한 사실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완벽한 간첩단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간첩단 사건이라고 해야 머리에 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피고인들은 북한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회합통신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 정보를 수집한 후 보건문을 작성했다고 명백하게 판시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립을 침해한다 장기간 동안 침해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포숍한 사람들도 피고인들의 가족이 전부라면서 그나마 이것을 양형에 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건도 진행했어야만 했다 그동안 저희 재판부는 487명의 1심 재판 743명의 2심 재판을 마쳤다면서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원 인력과 자원이 보충돼야 한다고 호소하듯이 했습니다 최근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말 부족한 것은 판사수라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간첩단 사건만 재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오버댐 수백 개 사건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의 구속기간 만료는 6개월밖에 안 된다 중요한 사건은 6개월 안에 끝낼 수 없다 구속기간을 늘려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국회가 조속하게 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6개월 지나면 구속기간이 끝나는데 너무 짧다는 겁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전후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이 조작되었다며 국가정보원 등의 불법 사찰이 이뤄진 불법 수사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 윤 씨는 2024년 대한민국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간첩혐의자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도록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치고 그러니까 법대로 간첩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이 30년 사찰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 피고인들은 총 5차례 법관 깊이 신청을 내고 총 11개월간 재판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틀 전이군요 이틀 전에는 유엔의 재판 중단 망명 지원 등을 위한 특별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사람은 별로 별 짓을 다 하네요 아니 유엔이 간첩수사와 같은 주권사안에 대해서 유엔이 간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법정 투쟁 방법을 다 총동을 했는데 여기에 재판부가 묵묵히 재판을 진행해 오다가 오늘 결정적으로 선고를 내린 것이 징역 12년식 도합 36년 최근에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간첩혐의 사건에서 최장기형이 나왔습니다 흔히 간첩수사는 가장 큰 행적 낭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첩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여러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매달려가지고 증거 수집하는 등등 해가 1, 2년이 아니라 10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수십 명이 한 사건을 위해서 10년 동안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그게 낭비한 거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엄지의 전사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응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정비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수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걸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야 정의가 신속하게 구현되는 겁니다 정의가 더디게 구현되면 무효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12년 중형이 나왔다 북한 농당 정권을 위해서 간첩진을 하면 징역 12년 선고받는다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해준 점에서 그동안에 묵묵히 수사했던 더구나 좌파 정권 하에서 수사했던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대공요원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되고 그동안 고생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이게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5천만의 불친분입니다 이들이 활동하므로 우리가 편하게 오늘도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